조금씩 옵길까? 네 여기 네 원래 보기가 쉽지 않지? 어 너무 인위적이야 내가 이렇게 막아주면 아니 아니 이제 지금 인위적이니까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럼 더 인위적이다 이렇게 긴 대사를 이 자막 통틀어 지금 근거리에 서 있는 것도 잘 이러니까 훨씬 마음 편해져요 아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? 어 자 그럼 킬을, 다리를 좀 더 해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그렇게요? 네 시원 사주스 하는 거 그렇게 좀 네 그래? 아니 사주스는 거잖아 시원만 합니다 시원만 아우 그래